닭고기 하나, 쇠고기 하나, 이렇게 세 개 세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트를 하나 먹어버릴까? 세트를 시키면 네 그릇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 주세요 이 세트야? 커플 세트 우리 한번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계시냐 보러 갈까요? 정말 정통꽃이네 정통꽃이 오우 머리 아 살살 아 약간 삼국지에 제갈공명 부채 오우 오우 핫 어우 뜨거워, 어우 더워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내 사이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드네요 아 뜨거워 뜨거워 어이고 정말 잘 먹겠습니다 음식이 왔구나 세 그릇 네 그릇 왔어 지금 네 그릇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그릇 오우 너가 눈에 빠졌어? 네 아하 눈에 빠졌어 예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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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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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양꼬치 양꼬치 제가 또 양꼬치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되게 많이 양꼬치 맥주 자주 먹고 먹어보겠습니다 달콤하면서 되게 담백해요 맛있다 맛있다 10대부터 70대까지다 이게 소간 같거든요 간인 것 같아요 폐인가? 맛있다 되게 살이 쫄깃쫄깃하네요 전부 다 버섯이라고? 하나 둘 근데 질감이 고기 같아요 버섯 같지가 않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소고기 한 점에 먹으면 좋다고 먹을 것 같아요 달콤치 또 구경 Apply 다 나 나 나 나 2대 다 1대 다 2대 다 이거 고기 아니고 내장 이런 거 아니에요? 형님, 여기 한번 갑시다. 아 이거 뭐야, 진짜. 제스페러, 힌트. 힌트 줘요, 힌트. 오리? 나라? 나라요? 나라요, 진짜? 날 수는 있는데 오리 못난다. 아, 그러면은 오리 아니면 닭이다. 다시 먹어야겠다. 야, 고기 맛은 아니야. 오리. 확실해요? 확실해요. 진짜 도전하고 싶었는데, 오리 맛은 없잖아요. 뭐가 더 맛있어? 오리예요? 오리 맞죠? 형님, 오리. 잭스페러! 와, 형은 진짜 잭스페러 형님 때문에. 잭스페러 형님 때문에. 잭스페러. 잭스페러 형님 때문에. 잭스페러. 잭스페러 형님과의 추억.